올해 들어 최근까지 아파트 거래량과 가계빚이 다시 늘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된 사이 영끌 현상도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금리 인상 우려 속에 가계빚 증가가 걱정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2월 70.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해 지난달 88.9까지 올랐습니다. 매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데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올해부터 계속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만 8천 건 밑으로 내려갔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해 월 4만 건 가까운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월 4만 건이 넘었던 지난 2021년 11월 수준까지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상반기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줄어들면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까지 풀리면서 3, 40대 세대들의 영끌 주택 구입도 늘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찢고 이제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3, 40대의 대출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외에도 정부 정책적으로서 대출에 대한 한도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이후부터요. 또 이런 대출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계빚 증가 때문에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에는 막판 영끌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에도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앞선 것입니다. 하반기 정도 되면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한 차례 정도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내년 2024년 상반기도 과연 금리가 내려갈까에 대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가계빚 증가를 부추겼다는 금융당국의 분석이 나오자 은행들은 최근 해당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년처럼 금리가 2%대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적다며 저금리를 기대하고 집을 산 경우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까지 늘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된 사이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성입니다.